자산 기준 재계 서열 29위인 효성그룹이 계열사별 특별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3년 전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인적 분할한 4개 사업회사의 임직원들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성주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효성그룹이 연말 임직원 특별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연초 지급하는 통상적인 성과급이 아닌 이례적인 특별 성과급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직원들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등 효성그룹 내 소재 3사 임직원들은 상반기에 이어 연말에도 특별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섬유산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효성 TNC는 올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신축성과 탄력성이 뛰어난 스판덱스는 홈웨어, 에슬레저복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화학은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285%, 265% 증가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스판덱스 원사와 타이어 보강제, 탄소 섬유 등을 제조하는 효성 첨단 소재는 향후 수소경제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효성 화학은 친환경 탄소저감형 신소재인 폴리케톤을 통해 자동차 부품향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력 설비 생산 등을 맡고 있는 효성 중공업은 이번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력 사업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만큼 이익규모가 크지 않고 기전 사업에서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효성 중공업의 영업이익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년 대비 올해 크게 늘었음에도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자 일부 직원들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하나의 회사였던 효성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전환을 위해 주요 사업 부문을 각각 분할해 4개의 회사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분할 이후 4개사 모두 수익성이 일제히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부각됐지만 분할 3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을 두고 임직원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전환 耶 cooking 비 저